질병관리본부는 3월 이후 인플루엔자 독감 의심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보육시설과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과 가정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병원을 통해 집계되는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지난 겨울 이후 감소하다 전달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3세에서 18세 의심 환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7세에서 12세가 두 번째로 높아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교생에게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실천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38도 이상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